하나님 말씀은 욕기서 35장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 9절에서 먼저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서 35장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자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러지자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보를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지휘하시는 최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콧밥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저 건장한 체구가 그런데 감기가 너무 오래가서 목에 무리를 많이 주고 해서 부덕불 입원해서 원래는 지금 퇴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지휘 때문에 그냥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찬양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집사님 속히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또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욕기서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난해한 부분이 이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32장으로부터 37장까지 전개되어지는 이 엘리후의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진 그런 연설이죠 연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또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욕기서의 하이라이터는 38장으로부터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불과 마지막 이 하이라이터를 어떻게 장식을 하기 위하여 지금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엘리후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난해합니다만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버나드 소우라는 사람은 평가하기를 성경 나는 그분의 견해입니다 나는 성경 가운데 다른 성경은 다 없어지더라도 욕기서만 내 손에 있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동의를 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욕기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버나드 소우가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욕기서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욕기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얼마나 참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은 말씀보다도 적용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용은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바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을 고개 흔들고 조금 적용 쪽에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쳐다보면 맨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우리 나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워서 더 들어가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는 깊은 적용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적용이 아니라 깊은 삶의 깊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적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바로 욕기서에 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에 지가 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35장이가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진짜 중요하다 진짜 한번 비밀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해 주시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엘리우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또 성경에 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엘리우는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우가 얘기하는 그 얘기에 욕과 새 친구들이 다 입을 닫습니다 물론 엘리우의 이야기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가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편이고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엘리우의 말에 대하여 욕과 새 친구는 일단 거기에 이렇게 순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겼지만 사실 엘리우의 얘기 가운데서 가장 선명한 확신은 33장입니다 3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 33장에서도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33장 5절에 보십시오 엘리우의 이야기입니다 욕을 향해서 그대가 엘리우가 조금 연소자니까 욕을 향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 문장의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느 수준의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38장 3절의 수준의 버금가는 표현입니다 38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요백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묻는 것이 한번 답해 볼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욕이 절대 답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33장에 보면은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 말이죠 일어서서 내가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물어볼 텐데 내가 말을 할 텐데 내게 대답하고 내게 내 앞에서 진술하라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엘리후 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야 참 건방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후가 그만큼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이 이야기가 범삼찬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냥 흥? 이런 식으로 흘려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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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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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밖에는 없었구나 하고 수긍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짧은 내용들이지만은 이 이야기들 엘리후의 1차, 2차, 3차, 4차에 관계되어지는 이런 연설들이 전개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제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냥 단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인과응보유를 가지고서 단정하기로 잘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벌받는다 그런데 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틀림없이 잘못했을 거다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친구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 안 씁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단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욕과 새 친구의 그 3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어졌던 그런 어떤 변론의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들었던 것을 가지고 욕이 한 말을 그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요지를 붙들고 핵심을 붙들고 그 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욕이 물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욕이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될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과 태도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고통받는다는 것 이거를 새 친구가 주장했다고 하면은 엘리후는 그게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욕이 반응을 보였던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다는 아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정말 그렇게 반응해서는 하나님께 반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고집는 거죠 짚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게 될 때에 욕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게 내 잘못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엘리후는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이다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옳으시다는 거예요 왜? 엽에 말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하면은 내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고난당하는 것인가 내가 선하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악하진 않다는 것을 내가 늘 생각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은근히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하나님이 옳지 않고 어렵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걸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끔 이제는 말을 돌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뭘까요 35장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겠는데요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러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지금 계속 이 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롭다고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진짜 엽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그 인물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3절을 보면 받쳐줍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 본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뭔가 악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보상은 분명히 뭔가 좀 다르고 유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내 몰골을 봐라 내 꼬라지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한데 그 구별점이 악한 사람들과 구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범죄치 않는 것 어렵다는 말이죠 범죄치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전개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선하고 악함이 하나님께 어떤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 9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하십시다 34장 9절 보면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두 번째 변론에서도 이제 엘리오가 얘기하기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나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들 무익하다 네가 여봐 여봐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3절도 그래서 이 3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건데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내가 회계도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예를 쓰고 경건해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내가 덕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고통 대신에 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배 질문이요 반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우가 이렇게 정확하게 거칠게 전혀 여배 어깨를 감싸주거나 여배 동정어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꼬집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볼까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4절에 보면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있던 구름을 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은 구름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엽이 지금 어떤 자신의 당한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거처는 우리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어떤 영향력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조물주와 피조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위에가 아니라 이 땅 위에가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다고 하면 악한 일들 예를 들어서 살인을 당하고 강함을 가늠을 하고 도덕질을 하고 벼벼를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의 어떤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일을 반면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늘의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7절에는 긍정적인 거죠 그대가 의로운들 범죄하는 게 아니고 그대가 요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묶어버리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이다 이 말은 뭐든가 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결과들이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가끔씩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관심이 없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류의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런 몽사를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쭉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빚으로 다 남아있어야 돼요 빚으로 다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빚 갚는 분으로 요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엘류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네 대충 대충 본동을 쫓아가지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면 되겠네 지금 엘류가 말하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하나님이 온리 그르니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우신 분이시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 요바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거친 언어나 거친 호흡을 하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흔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자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부당한 군주나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룡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고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동서남북 이렇게 위아래를 찾아보며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탐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당하면 어려움이 직면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소리도 지르고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상 들어가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고난 가운데 진짜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엘류가 요벽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벽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요벽의 고백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랬을까 이랬을까 했던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여기 한 분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 진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은 분들이 많아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공경 밤은 이제 어려운 고난 그런 어떤 어두움을 상징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들어가서 보면 그 해석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은 그런 어떤 내 개인의 주관적인 신뢰보다도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의 객관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샛별을 생각해 보면 밤이 어두웠다가 샛별로 인하여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고백보다도 더 우선적인 고백은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노래케 하시는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좀 빠지고 싶은 내용이지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빠지면 너무 감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오늘 밤을 맞이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인생의 밤을 맞이한 성도 있습니다 그 밤의 색깔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엘리후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러지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12절은요 조금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12절은 저들의 부러지점에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한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좀 나름대로의 적용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벌 정조준 하는 것입니다 요번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자신의 일이 일에 판단하심이 하나님께 그 앞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성경은 보면 송사는 이미 그분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비 하나님이 자신의 송사를 들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분야는 너무나도 그림같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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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이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악행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듯 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류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16절에 요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비의 한 말들이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기만적이었다는 말로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는 헛된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을 요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2절로 가서 보십시오 요하께서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차적인 대상은 이 말을 드려야 될 대상은 욕 자신입니다 욕이 무슨 말로 했다고요? 무지한 말로 했다고요? 무지한 말로 지식이 없는 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다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었던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사실 그 출발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역기에 서두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얄팍한 신앙가가 아니었습니다 욕은 철투철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했던 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게 뭡니까? 욕의 것을 거두어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거두어 가시면은 욕이 어떻게 반응할지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욕이 참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군데군데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전한 욕이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잘 대처했던 욕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금방지인지 모를 나요 내가 하나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더 겸손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들이 지금 오늘은 좀 짧은 기절이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말들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욕이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우가 이런 이야기를 욕에게 해 주었을 때에 욕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어야 할 때에 얄팍한 동정론이 아니고요 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엘리우의 강력한 지적이 더 효과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찔러주니까 욕이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서 그에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욕이 그럴지인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수도 없지 내세울 것도 없지 자랑할 것도 없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여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사랑 감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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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